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성남FC 후원 의혹인데요. 이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재명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분단경찰서가 지난달 성남시청하고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의 대부분을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법리 검토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법리 검토의 핵심은 피고발인인 이재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거나 공연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런 청탁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는데 이때 2014년에서 2016년 두산이라던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적이 있었고 이들 기업에다가 건축 인허가라던가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현재 경찰 측에서는 공무원 직무에 불가 매수성을 침해한 것인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 매수성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야려는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재명이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의 민원을 처리해 준 것이 뇌물인가 아닌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로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나 두산건설 관련해 가지고는 2014년도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에다가 병원 부지에다가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되었고 실제로 성남시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2015년 7월달에 종합병원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으며 용적률을 250%에서 무려 670%로 높여줬고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다가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드러난 것은 바로 성과금 부분인데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다가 후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12일 뒤에 성남FC에서 광고라든가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에서 20%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이재명 쪽에서는 성남FC의 광고유치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측근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오면 성과금을 주는 것이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미 투자유치를 받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성과급 규정을 만든 것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조금 몰아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뭔가 지금 앞뒤가 바뀐 상황이죠. 아무튼 성남FC 후원 관련해가지고 두산건설 말고도 다른 기업들 역시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준 이런 정황이 지금 6개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측에서 뇌물죄 법리 검토를 빡세게 할 경우에는 이재명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빡세게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실제로 처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하고 이재명의 케이스를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에서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성남FC에다가 거액을 후원을 했고 또 그 후원금에서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이재명의 측근에게 돈이 흘러들어갔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실제로 처리해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었던 제3자 뇌물죄를 이재명의 케이스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아다리가 맞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재명 쪽에서는 성남FC 관련해가지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성과급을 받아간 사람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동규에 대해서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조사를 좀 더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이재명에게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 보이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범리스크인데 이번에 경찰 수사를 통해가지고 또다시 이재명의 사범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편 이재명 측에서는 현재 경찰 측에서 이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측에 18번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때와 마찬가지로 두산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 이재명 측은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직을 해서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유치로 3천에서 4천 명의 노동자의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을 했고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었던 부지를 처분을 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재명 쪽에서는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가지고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어서 성남시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이 되었으며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급이 일부 직원들에게 집중이 되었다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 영업을 한 직원들에게 성과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성과급을 챙겨갔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측근이라는 것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성남FC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이재명의 측근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의 말이 맞다라고 치더라도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흘러간 것이 굉장히 불투명해서 수사는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FC 관련해가지고 160억원 정도 후원금이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공개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이거를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지금 급선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160억원이 뇌물이 아니었다면은 성남FC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됐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성남시라든가 성남FC는 기업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끈질기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런 가운데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에서 일부가 현금으로까지 인출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 측에서는 성남FC라든가 이재명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성남시라든가 성남FC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측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경찰 측에서 법리 검토를 해보면은 아마도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